경기도 의료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술실 CCTV에 대해 환자 3명 중 2명가량이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경기도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경기도 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서 이뤄진 수술 4,239건 가운데 67%에 대해 환자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. 처음 도입할 당시 한 달간 촬영 동의율이 54%였던 점과 비교하면 13%포인트 높아졌습니다. 도는 수술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환자의 알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CCTV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.